제가 2024년도에는 돌파매매 추세의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책을 사서 읽었고요. 제가 이제 키문증권 영웅문을 HTS를 쓰는데 요거 차트 같이 코스피와 셀트리온 종합주가지수와 개별종목의 차트를 위아래로 보는 방법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구요. 지금 세팅은 코스피가 위에가 있고 셀트리온의 아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스피만 지금 보이죠?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종목 전환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을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전환. 그리고 한번 클릭을 하면 추가가 됩니다. 추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삼각형 아래쪽에 있는 걸 클릭을 하시면 주식 업종 선업 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최근 조회종목을 누르시면 저는 셀트리온이 조회가 됐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바로 이 밑에 셀트리온의 일별 차트가 나오게 되고요. 나는 이 셀트리온 개별종목이 위로 가고 종합 코스피 차트가 밑에서 보고 싶은 신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제가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알면 되게 쉬운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셀트리온 차트를 여기 엑스트를 해서 없앱니다. 그리고 이 종합 코스피를 일단 개별종목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추를 한번 누르시면 전환이 됩니다. 보이시죠? 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화살표 아래 방향에 있는 사각형을 누르시면 다시 네 가지가 뜨고 주시고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셀트리온으로 바뀝니다. 그쵸? 그럼 셀트리온이 저 위에 화면 위에 위치를 하는 거고요. 다시 이 전을 한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 그리고 여기 삼각형 아래된 부분을 다시 눌러서 업종을 선택을 하시면 업종이 뭘로 알죠? 셀트리온은 코스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코스피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종목이 위에 있고 종합 주가지수가 아래에 있고 그죠?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 코스피는 2, 3, 5, 10, 30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교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동 평균선이.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면 기술적 지표 설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기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똑같이 5일선, 20일선, 60일선, 20일선, 200일선 이렇게 누르면 지금 위에는 개별 종목 셀트리온이 있고 아래에는 종합주가 차트 코스피가 일별 차트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주가 흐름이 종합지수 대비 셀트리온이 갔는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아까처럼 다시 코스피를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엑셀을 눌러서 없애 주시고 추를 한번 누르시면 전환 그죠? 여기 삼각형을 다시 클릭을 하면 업종이 나오죠. 코스피로 바뀌는 게 보이죠? 다시 그러면은 셀트리온을 밑에다가 화면을 추가를 해야 되니까 이 전이라는 걸 한번 누르면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주시고 선택 그리고 여기서 셀트리온을 치셔도 됩니다. 나오죠? 셀트리온을 선택 그러면 밑에 나오고 또 여기 2, 3, 5, 10, 31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살짝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우클릭 그리고 기술적 지표 설정 5일, 21선, 60일선, 120일선, 200일선 이건 뭐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선을 합니다. 이렇게 딱 바뀌시면 위에는 코스피 아래에는 셀트리온이 내려오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개별 종목을 보시면 되고 제가 책을 보면서 차트 설정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신국가 가는 종목들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또는 코스닥과 비교하면서 종목 선정을 하는 거를 2024년도에는 매매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대박 한번 나 보시죠. 감사합니다.